아 집안에 있었어요 여기? 아뇨아뇨 집안이 아니고 방금 계셨던데 아 거기 없는데? 그럼 담장 안쪽으로 아마 넘어갔을거 같은데 아 던질건 좀 던져보고싶은데 던질게 없네 동해병 일로 좀 넘어와요 귀 건너로 자 업무 해줄게요 한 놈 한 놈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저 그래? 절로 가야되나 우리가? 나 어디 갈까? 저쪽으로 넘어야 일단 한 놈이 뒤로 우회하고 있어요 쟤는 저 놈 제가 잡을게요 뭐 하는게 안 돼 상견라 넘어가자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가자 가자 상견라 형 일로와요